유하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피지의 김태칸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나리오가 새로 나왔습니다 잊혀진 도시 새로 나왔고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심해의 도시 어비스 지상 진출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 한 20개 되나요 이거 달려면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모비딕 7위를 주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맞으네요 스피드전 왜 이렇게 흔들지 오야 잠깐만 아 뭐야 왜 뒤로 가냐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이 맵 뒤로가 삐누 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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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레전드 질맥콜이네 질맥콜이네 와 근데 잘한다 그래 어 빨아댕기갖고 뒤로도 가야지 이거 스피드맵 은 아니고 아이템맵입니다 이거 공격할 수 없다 이거 너무나 시원 너무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거는 제바스 역전하는 거일 것 같아요 먼저 아니다 거리 멀게 하는 거네요 이게 아마 이게 아마 키로수가 거리가 이거 한 3수니까 넘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아니 죽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 그만 깰 수 있어 뭐야 아 실패였어 뭐야 실패였어 실패였어 이게 이게 뒤에 20m 자 그 다음 거 이번엔 풍선을 줘요 이거는 처음에 일단 거리를 멀리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숏풀 하면서 풍선을 치면 바로 이틀 이틀 뭐야 뭐야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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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차가 지만들어 막 움직이는데? 아 이게 한바퀴이다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거 군단병 마스크 미출이 있다디 이거는 다섯명을 역전하면 끝나요 그래서 안맞게 해줄수 다 날라간거 와 날라간거 왜이렇게 길어 역대급이다 역전 안되네 역전 야야야 착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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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악 좋아 imp LOT 야 너는 왜 안 당하냐 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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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틀만에 그려 뺏네. 이번에는 하와이의 머맨 스킬 30일짜리. 이거 굉장히 이뻐요. 제가 쓰는 스킬이네요. 인쿠스! 이맹은 뭐.. 이맹은 뭐.. 이때까지는 3등 기록 아닙니까? 어? 아.. 저기 하필이면 왜.. 최고 속도를 만들어놨냐? 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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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90이네! 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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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존 nossas 방향으로... 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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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펜 보러 갔네 로마스 세븐패에서 와.. 세븐 마이께 브라운 페인트 아.. 나 이걸 모르는데 스타라인은 몰라 와.. 큰일 났다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야? 와.. 잠깐만.. 괴롭다 저.. 진짜.. 오지게 잘하네 잠깐만.. 이거 빨리 역차 내리는데 처음에 롱카핑하고 워커파킹하고 다 썸버린 다음에 요쪽이 지링킷이야. 이렇게 함께 마치 이 간단한 거를 시나리오 다 깼으면 아이템 여러개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받으세요. 야 잠깐만. 숨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냐? 숨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냐? 원래 그런가? 잠깐만 근데 시간 안에 꼴이 내야 되나? 이거 시간 안에 다 지나가자야 틀렸을 때니까 오락실에 자동차 피고 있어 랩이 약간 물이랑 좀 살짝 물이 잡아있으니까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물이랑 약간 와 뭐야 랩이긴 이쁜데 약간 좀 그림자라 그림자신다 짙고 흐흠 흐흐흑 흑 흑 흑 지나가지네 The 버그로 깨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솔직히 이거 뭐 다 읽으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넘겨주고 나린이. 쟤는 아마 시간. 내가 봤을때 이분은 한 10초나 20초대야 올거에요. 마지막은 좋은 아이템 줄건데. 어비스 엠블룸 주네. 자 이거 꽤 웃기게 마지막거. 그냥 진행이네. 스피드가 진행이네요. 여러분들 인맥 대박입니다. 달리다 조심해야해요. 중간에 타버리면 날라갑니다. 스피드가 적게 밀어낼 죽은 것 같아요. 아, 이 상관에 타버리면 안 할 것 같아. 스피드가 적게 타버리면 안 할 것 같아. 스피드가 적게 쪄고. ודged에 타버리면 안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비스 엠블럼까지 획득을 했고요. 여기 관리에 들어가시면, 관리가 아니고 내 엠블럼 있죠? 내 엠블럼 들어가시면, 어비스 엠블럼 바로 획득 되어있죠? 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올클리어했고요. 깔끔하게 특한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템만 다 자동으로 바로 들어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제가 깨는 걸 보면서 참고하시고, 꼭! 시나리오 올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바! 아멘